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건우석입니다. 정보처리기사실기 시험장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유의사항은 시험장 가시면 유인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 2020년부터 필기실기가 정보처리기사는 변경이 되었는데 시험장 유의사항 관련해서 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혼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이 연기가 되다가 또 뭐 취소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신 만큼 준비하신 만큼 100% 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정이 이제 좀 취소가 되었어요. 1회 필기시험이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실기시험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뀐 시험에 대한 필기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실기시험 출제 기준하고 필기시험 출제 기준을 비교를 해보시면 실기시험 출제 기준은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겠죠. 하지만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에서는 필기 강의는요. NCS를 일단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되 다양한 전공서죠. 그리고 다양한 용어를 최대한 포함을 해서 충분히 폭넓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필기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도 NCS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은 NCS만, 내용만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공서적,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 같이 학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강의는 NCS를 중점적으로 핵심 요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필기 강의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강의 들어가서 NCS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IT 프로젝트, 보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 단기간 안에 다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분명히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요구하겠지만은 2020년부터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그렇게 수준 높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준 높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난이도를 많이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신다면은 합격률은 1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폭넓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강의도 최대한 여러분들 좀 쉽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지금 출제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하고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실기 강의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기는 12개의 항목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출제되는 문항수도 이전에 한 15개 문항으로 출제가 되다가 20개에서 한 25개, 25개 정도로 해서 문항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시간에 2시간 반,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합격을 못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다들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 출제가 될 겁니다. 시험장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장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1회 실기 시험은 있지만은 1회 필기 시험은 취소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필기를 합격을 하고 실기를 한번 응시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기를 응시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필기만 응시했던 그런 경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은 객관식 형태로 해서 사지선당형의 방식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OMR 카드에 입력하는 방식만 연습을 했지 주관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기를 응시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을 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필기 방식만 한번 응시를 해봤다, 실기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이 자료는 예전에 정보처리 실기가 객관식 방식에서 주관식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단에서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안내받는 수험자 유의사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유의사항대로 응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미리 한 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일단 필기를 하시려면은 볼펜을 이용을 해야겠죠. 이제 뭐 샤프라든지 연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흑색, 청색, 필기구만 사용을 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필, 유,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한다. 흑색을 사용을 하다가 청색을 사용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금문황은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답도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에 오답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를 하실 때 청색이든 유색이든 연필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흑색, 볼펜 여러 자루 준비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문제에 여러분들이 밑줄로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채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답란, 답안을 기재하는 란에는 정확하게 답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른 불편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또 영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하다 보면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정 테이프라든지 수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의 한글 또는 영문의 오탈자는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입력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를 입력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SQL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SQL은 상관이 없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가서는 대소문자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답이 많이 SQL이다. 자, SQL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개인의 필체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 단어라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겠죠. 계산 또는 디버깅 등 계산 연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 아래에 연습란을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안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산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줍니다. 연습란을 줍니다. 자,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채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답안 기재란, 자, 여기만 제대로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 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오답으로 처리된다.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제 묻는 문제다. 만약 그랬을 때, 자, 약어를 입력을 하고, 풀네임 입력하고, 또 한글 입력하고, 자신있게 입력을 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답을 제대로 입력을 못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약어,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입력한 이 내용들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를 물을 때는 약어가 아니면은 풀네임 혹은 한글 용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용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약어로 입력을 해라,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라, 한글로 입력해라, 이런 세부 조건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도록 입력을 해야 되고 그냥 문제만 주어지고 어떻게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자신 있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는데 한글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죠?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오답이 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발음이 되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거의 다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약어 아니면은 한글로 입력을 하고 풀네임은 문제에서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라,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항에 대해 수험자 답안에 한글, 영문, 오탈자, 정답으로 채점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인터럽트, 그러니까 영문, 영문으로 입력을 해라, 만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에서 R 하나 빠졌네요.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약어, 자, 약어 이렇게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영문으로 입력을 해라. 그러면은 약어 입력하셔도 되고, 풀네임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 약어가 별도로 없죠. 그때는 이제 인터럽트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영문으로 입력하라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라고 그냥 한글로 입력을 하세요. 영문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오탈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글로 입력을 하되, 한글을 입력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SQL,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영문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테이블에서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한글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용어를 묻는 문제들은 한글로 입력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원어, 원어를 한글로 발음해서 기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답안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가 맞으면은 대부분 득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자, 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합격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입력을 했을 때 거의 답에 근접하다라면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가급적이면 입력을 하고 발음만 비슷하면은 다 정답 인정이 돼요. 자, 문항에 한글로 또는 영문으로 답안을 기재하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일 조건이 없으면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항에 뭐뭐에 대하여 적합한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그럼 한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자, 조건이 없었죠. 조건이 없으면은 약어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약어가 있을 경우에는 풀레임 입력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자, 약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용어를 묻는데 이제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용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소스 코드를 주고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입력하라, 기입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소스 코드를 주고 결과도 줍니다. 그렇지만 소스 코드 내에 이렇게 블랭크가 주어지고 자, 이 블랭크를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자,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소스 코드를 다 완성된 소스 코드를 주고 결과를 이제 기입을 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 소스 코드 내에 계획 문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계획 문자라는 것은 이제 줄바꿈을 뜻하는 겁니다. 자, 줄바꿈이 있을 경우에 자, 정렬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4, 3, 2, 1 자, 이렇게 줄바꿈 처리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만일 4, 3, 2, 1 자, 정렬은 되었지만은 계획 문자가 적용되지 않았죠.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정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SQL을 입력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SQL 입력을 할 때 심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언더바, 하이픈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 SQL이 끝나는, 문장이 끝나는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호가 없으면은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기에서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속성명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동일하지 않은 속성명은 속성명 형태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속성명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속성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테이블 명점 속성명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SQL을 입력을 할 때 중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소관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서 소관로를 이용을 했으면 소관로 이용하시면 되고 중관로로 해서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SQL을 입력을 할 때 중관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날짜라든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문제에서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입력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큰 따옴표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자, 문자열. 자,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라.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 조건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는 하나인데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특징, ACIC. 자,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배점이 이제 8점인데 가지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맞추면 8점이 되고 하나 틀리면 6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당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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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자, 서술 언어에 제약이 없으므로 한글, 영문, 완전이름, 풀네임, 약어를 기입을 한다. 자, 이 문제는 아키텍처를 쓰시오 하고 어떻게 쓰라라는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어 입력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 풀네임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기준 변경 이후에 공단에서 추가로 공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이 이제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게 100% NCS에서 다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내용으로 공지가 되었어요.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에 학습교재 또는 절대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NCS에 있는 학습모듈 자, NCS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100%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CS가 어느 정도 기반은 되지만은 자, 그 외에 뭐 전공서적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내용들도 추가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영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전산영어 내용은 예전에는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었지만 전산영어는 폐지가 되었고 순서도도 2019년까지는 출제가 되었지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는 순서도를 가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순서도를 설명드린 이유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순서도,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서도는 출제는 안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기호 있죠? 자, 이런 거 출제 안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순서도는 출제 안됩니다. 자바 언어라든지 뭐 C 언어 뭐 파이썬 이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C, 자바, 파이썬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C하고 자바 중심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시기 시험 문제는 이제 일체 공개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답안 진행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회 시험이 끝나면은 기사포스트에서 가답안을 진행을 합니다. 가답안을 진행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문제, 정답,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격, 불합격만 공개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불합격을 했는데 아, 합격을 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우리끼리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공단에서 이제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불합격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점하진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원해요. 비슷하게만 입력을 해도 가급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정답으로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단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데 만일, 만일 백에 하나 정도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합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합격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답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답을 모아보자는 얘기죠. 문제도 한번 모아보고 답을 모아서 내가 한번 채점을 해봤을 때 아, 이게 합격이구나 불합격이구나 어느 정도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 퍼스트에서 매번 가답안을 진행을 하는데 기사 퍼스트에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공단에서 요구한 답하고 거의 같습니다. 99%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답안에서 채점한 내용이 거의 합격, 불합격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에도 응시를 하시고 난 뒤에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글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시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취합을 해서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답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복원이 어려우면 답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답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험 끝나면 기사 퍼스트 방문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합한 내용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단하고 얘기할 때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공단에 또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험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노력하신 만큼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